안녕하십니까 뉴데일리TV 인복일의 운함 이야기 열한 번째 시간 오늘은 이승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성령받은 24세 사형수 이승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 오른쪽 서 있는 사람이 1899년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로 투옥된 반역자 24세 청년입니다 아래 사진은 그로부터 50년 후 1948년 5월 31일 5000년 역사상 최초로 자유민주공화국 국회가 개원식을 여는 사진입니다 오늘이 5월 10일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로 국민 전체가 자유평등보통 비밀선거를 행한 총선거의 날이죠 그리고 그때 뽑은 국회의원이 198명 워낙 200명인데 제주도에서 사삼폭동이 일어나서 공산당이 총선거를 가로막았습니다 전 경찰서를 기습해서 무차별 학살하고 선거에 나선 자유우파 양민들을 가족까지 학살한 사삼폭동 그리하여 제헌국회 의원들은 198명만으로 중앙청 국회의사당에서 개원식을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로 문을 연 제헌국회 하나님께 감사하자 임시국회의원이 된 이승만은 식순에도 없는 돌발 제안을 합니다 여기 이승만의 발언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록은 국회 기록에 첫 국회 제1차 회의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윤영 의원님이 행한 기도문을 여기 소개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승만은 왜 건국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기도부터 하자고 하였을까요? 왜 이승만은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자 결심하였을까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성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할 때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죽음 앞에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극한의 우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온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자서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승만은 감옥에다가 성경 공부를 하고 찬성가를 하고 제수들을 모아서 옥중교회를 열었습니다 예배보고 가르쳐주고 기독교 정신을 교육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식인 제수, 개화파 제수 43명을 개종시키는 뜻밖의 성공을 거둡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 뒤에 기독교야말로 교육효과가 이렇게 크고 빠르고 위대하구나 이것을 실감합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정신,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하나님 신앙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자유, 정의, 평등, 평화를 이룬다 이 기독교 정신의 놀라운 교육효과 이것을 체험한 이승만은 결심합니다 5천년 노예처럼 부려진 우리 백성들 노예 공정을 하루빨리 청소해야 할, 교화시켜야 할 그 힘은 바로 기독교뿐이구나 여기 보시는 책들이 있지요 매논 쪽에 신학월보 감옥에 있을 때 논서를 몰래 써서 신학월보에 게재합니다 우리 대한의 장래의 기초는 기독교밖에 없노라 이런 논서를 수백 편 써가지고 감옥 밖에 내보내서 자기가 창간했던 제국신문에 계속 씻습니다 그 옆에 독립정신이란 책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1904년 노일전쟁이 발발하자 눈물을 흘리면서 부랴부랴 지은 책이지요 바로 이 책 속에 새로 세워야 할 대한민국의 건국 설계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옆에 한국교회 빅박이란 책 이것은 미국 유학에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돌아온 이승만이 YMCA를 중심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청년조직을 확대해 나갈 때 일본 총독부가 겁을 먹고 무차별 탄압을 가합니다 그 잔혹한 기독교 탄압 현장 기록을 담은 책이 한국교회 빅박입니다 그 옆에 Japan Inside Out 영어 제목처럼 이 책은 영어로 쓴 책입니다 태평양전쟁이 임박했을 때 이외에 미국이 기독교 정신을 빨리 회복해서 우상승배하는 사탄의 나라 일본을 빨리 물리쳐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곧 일본이 미국을 기습 공격하느라 예언한 책입니다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미국을 발견한 순간부터 뉴토피아와 같은 별천지 자유민주공학 미국 같은 나라를 꼭 세우고야 말겠다 독립국가의 모델로 삼았지요 여기 박사모를 쓴 이승만과 그 옆에 박사학위를 따고 돌아와서 서울에서 YMCA에서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사진이 보입니다 박사 논문도 바로 미국의 힘을 이용한 독립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역사적인 실증 연구였습니다 총독부의 검거 선풍을 피해서 하와이로 망명한 뒤로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봅시다 하와이는 독립기지다 왜냐하면 미국의 사탕수습밭 노동자로 이민 간 교민들이 가장 많이 몰려 살던 곳이 하와이입니다 당시 6천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기독교 공화국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실험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기독교 학교도 세우고 남녀공학도 처음 실시하고 광화문을 본뜬 한국교회도 만들고 한국교회도 미국 기독교의 간섭을 피해서 독립시킵니다 독립교단으로 만들고 독립운동과 동지들을 모아서 동지촌을 건설해서 독립자금도 독자적으로 충당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봅니다 그러다가 3.1운동이 일어나고 상해의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했다는 이야기를 바로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때 리니니 한국 공산주의자들을 시켜서 고려 공산당을 만들게 하고 임시정부를 공산화시키려 합니다 여기에 대항하여 이승만이 발표한 논문이 세계 최초 공산당의 당부당 1923년입니다 임시정부 출범 4년 만이죠 그때부터 이승만의 반공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하와이에서 발간하던 태평양 잡지에 반공 논문을 7편 8편씩이나 발표합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간부들한테 절대로 공산주의자와 합치지 말라 경고를 연발합니다 이 반공투쟁이 해방 후 3년 그때까지 이어져서 공산당은 콜레라다 한국인의 얼굴을 하고 소련을 조국으로 섬기자는 자들은 매국노다 한반도를 분단시킨 원흉 제주 4.3 폭동을 비롯해서 전국의 폭동을 주도한 원흉 모스크바 스타린과 정면 대결합니다 그리고 좌우 합작을 강요하는 미국을 설득해서 유엔의 힘을 동원하여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치르게 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건국은 그래서 소련과 전쟁 공산주의와 전쟁 반공투쟁의 승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건국 국회를 기도로 시작한 이승만 보시다시피 국회의장이 당선되자 하나님과 애국선열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독립을 맹세한다 맹세문을 읽습니다 8월 15일 정부 조각을 마친 뒤에 건국 선포식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포 앞에 나의 직무를 다 하기로 맹세한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에게 먼저 맹세를 합니다 24살 때 꿈꾸었던 기독교 국가 73살이 되어서 그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와 신앙으로 마침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공화국이 성립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싶다 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예수국가로 만들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지 기독교 정신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가진 종교 자유를 확립해야 되겠다 그게 이승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승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정신의 영성 파워의 효과 이것이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목매한 백성들의 노예근성을 씻고 자주성을 확립해주고 독립적 인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교육으로써 기독교적 교육 시스템을 갖춰 나갑니다 형무소에는 형목 형무소 목사를 공무원으로 임명합니다 제시들의 정신교화에 기독교 이상 효과적인 게 없다 우리 국군 부대마다 군목 군사 목사죠 또 학교에는 교목 교육 목사 이들을 공무원으로 정식 배치합니다 또한 국가 행사 때 국민 의뢰할 때 국회에 대한 격려도 머리를 쓰려 절하지 않고 주목례로 심장에 손을 얹고 국회를 응시하는 눈길로 국가 독립을 맹세하는 그런 주목례로 바꿉니다 또한 기독교 방송 또 보금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이 설립된 게 언제죠? 또 1954년 1954년 휘전 되자마자 기독교 방송 설립하고 또 공산권에 보금을 전달하는 극동방송도 설립하고 또 기독교 중국의 신문들도 많이 나옵니다 크리스마스를 국가공휴일로 지정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를 많이 사용하자 특히 6.25 전쟁에 참전하러 와서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린 유엔군 장병들에게 부지런히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또한 미국 기독교 교회들은 이승만이 독립운동할 때 조직한 한우친우회 한미협의회 많죠 주로 종교지도자들 정치인 중에서도 독실한 신자들 수만명을 한국 독립 건국을 위에서 후원해주는 지원단체로 네트워킹을 짜놓았던 것입니다 그 효과가 유교가 났을 때 한국을 구하라 한국 기독교인들이 다 죽는다 미국 정부의 촉구에서 미군 파병을 대규모로 일으키는데 힘이 되고 또한 전쟁 고아들과 전쟁 미망인들과 무수한 비극의 희생자들에게 구호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지 않는다 라는 선포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은 유교 진흥에도 적극 지원하고 불교 불교 부흥에도 적극 지원합니다 이승만 가정을 보세요 아버님은 유교 어머님은 불교 이승만은 개신교 입니다 종교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국가의 국가정신이죠 이러한 제도적 지원에 힘집어서 개신교는 그야말로 급성장을 기록합니다 십여만명에 불과하던 신도들이 금방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고 교회 숫자도 엄청 늘어납니다 여기 사진에 미국 아이젠하우 대통령과 악수하는 이승만 또 태극기를 펼쳐 보이는 이승만 사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것은 모두 6.25 때 이야기 이승만은 수시로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25는 악마와 싸우는 자유 십자군 전쟁이다 여러분이 이영만리 한국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는 것은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국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나라에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는 전쟁이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호소합니다 또 미국을 설득하고 대화할 때도 기독교적 전략 전술로 압박을 합니다 예컨대 미국은 한국을 세 번 배신했다 이 이야기를 되풀이 되풀이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적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세 번 배신이 뭐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을사조약 때 조미수호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일본에 팔아넘겼다 또 전쟁이 끝나자 우리 민족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반도를 38선으로 갈라놓았다 또 6.25전쟁 때 그렇게 통일 없는 휴전을 결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휴전을 강행했다 이것이 이승만이 미국에게 기독교 정신을 일깨워서 한민족의 자유 정의 평등 평화 독립국가를 통일국가를 이뤄달라는 애원에 가까운 호소였습니다 미국의 배신을 이야기하면서 이승만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배신당한 요셉의 이야기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독교 신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요 기독교 국가 미국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 대통령 이승만을 세 차례나 죽이려고 즐거하려고 계획하고 시도했습니다 맨 먼저는 해방 후에 미국이 소련과 함께 남북공산당과 좌우 합작해서 국가 정부를 세워라 압력을 가할 때 이승만이 결사 반대하죠 또 두 번째는 6.25전쟁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휴전하려고 할 때 전 국민을 동원해서 반대운동을 펼치되었죠 또 세 번째는 한미동맹을 요구하면서 반공포로를 전격적으로 섭방했을 때 미국은 유엔균을 동원해서 이승만을 제거하고 군정을 다시 필요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권총 모젤 모델인데 이것은 이승만이 6.25때 항상 몸에 지니고 잘 때에도 머리맡에 놓았던 권총입니다 이 권총을 프란체스카 여사는 뭐라고 했냐면 권총 옆에는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다 천국형 티켓이다 왜냐하면 권총 옆에는 독약을 항상 같이 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독약과 권총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나 마찬가지다 이승만은 이 권총으로 미국 대사 무초가 제주도로 정부를 옮기라 요구했을 때 대사 가슴에 청구를 대고 미칩니다 단 한 발짝도 이 땅을 떠날 수 없다 이 한 방으로 적군이 내 앞에 온다면 적군을 죽이고 내 와이프를 죽이고 그리고 나도 자결하게 놀아 그렇게 위협했던 권총입니다 이런 신념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정치도 외교도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 마치 순교자와 같은 결사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암살을 시도할 때마다 이승만이 말합니다 죽일 때면 죽여라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독립운동할 때는 독립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통일미치광이라는 욕을 또 먹습니다 바로 한미동맹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 눈물을 쓸 때부터 결심했던 한미동맹 고종이 잃어버린 조선 미국 수호조약 반드시 복원해서 복수하고야 말리라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려보는 축복이다 이게 이승만 박사 눈물의 맨 끝의 문장이에요 미국의 힘, 세계를 지배하는 기독교의 힘이야말로 자유, 정의, 평등, 평화 역사적으로 검증해보니까 딱 들어맞거든요 자 그러니 나도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5천년 동안 침략받은 우리나라 이제 소련 공산당을 막고 중국 공산당을 막고 남쪽의 일본 침략을 다시 없도록 막고 영구 자유 독립국가를 세워나가리라 이것이 박사 이승만의 결심이었습니다 옆에 한미상호방의조약을 체결하는 사진이 보입니다 여기 가운데 서 있는 이승만 조약이 체결되자 담화를 발표하지요 이 조약으로 우리 후손은 자선만되 번영을 누릴 것이며 이 동맹이 번영을 지켜줄 것이라 영원한 평화체제다 뒷날 1954년 아이젠하와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 백악관 앞에 있는 펀드리 교회에 방문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 여기 보이시죠 프레드릭 해리스 목사 한인 친우회 리더 미국 상원의회 목사 의회의 영향력이 막강한 분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참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이승만이 연설합니다 누가 뭐라고 나를 욕해도 좋다 나를 독지자라고 욕해도 좋다 다만 하나님만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That's ok 이것은 80세대 이승만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치권도 언론도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총 공격할 때 어느 기독교 신문 하나가 사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승만을 변호하였습니다 읽어보지요 자나 깨나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대통령 우리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요 신앙자이다 날마다 1년 내내 찬성과 기도하는 전도하는 선지자 단 한 가지 공산당 토벌에는 독재자라 끝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을 소개합니다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평생을 독립운동도 정치도 외교도 전쟁도 신앙의 힘으로 포기하지 않았던 신앙인의 삶 선지자와 같은 순교자와 같은 고행의 길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은 이승만의 유언 나라를 한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다시는 남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것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와이 누추한 병실에 누워서 돈 한 푼 없이 가난한 프란치스카 여사의 간호를 받으면서 눈을 감을 때 쏟아 놓은 독백입니다 이 큰 사진을 보십시오 이승만의 유해가 고국에 돌아와 동작동 국립묘지로 향할 때에 시청 앞 광장을 메운 서울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시청 앞 광장만이 아닙니다 동작동 묘지까지 울며 불며 통곡하는 국민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죠 이승만의 경고 평화의 이름으로 평화체제를 깨는 사탄아 한국 교회들이여 이 사탄을 물리치는 자유의 종을 울려라 이 말은 독립운동 때도 6.25 전쟁 때도 언론에 발표한 담화에서도 간간이 촉구했던 말입니다 하물며 이승만이 목숨을 바쳐서 이룩한 반공투쟁의 열매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공산당의 위협이 최악의 상태에 이른 오늘의 위기에서 이승만은 똑같이 외칩니다 기독교의 힘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라 1천만 신앙인들이여 자유통일을 위하여 자유의 종을 울려라 이 말을 끝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